2005년에 입사할 때 더 진짜 화제가 됐던 게 같은 해에 미스코리아 진에도 선발이 됐었어요. 동시에 두 개를 동시에 준비한 거예요? 시험 전용과 SBS가 5월부터 전용을 하거든요. 저는 이제 그때 미스코리아 전용도 같이 됐던 거예요. 2차 필기시험이 합숙을 하는 한 달 뒤 다음날 아침인 거예요. 그런데 못 나가요, 저희가 합숙 기간에. 그래서 이제 엄마, 아빠가 엄마, 나 거기 책상에 무슨 책, 무슨 책 있는데 그건 좀 자료를 싸서 담벼락에 좀 넘겨라. 그래서 어머니, 아버지가 그 보자기에다 공부할 걸 싸서 바다 던져서. 대박이다. 받아서 와서 이제 틈틈이 공부를 하고. 합숙을 한 번 공부를 했어요? 네. 그때 제가 단발머리였거든요. 준비생이기도 했으니까. 그래서 무스를 쫙 발라서 그대로 잠들었다가 아침에 무스를 쫙 바른 머리 그대로 가서 필기시험이 있어요. 야, 대박이다. 저희 프로에 사실 근데 그 아나운서분들이 나오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나운서분들 나와서 도 아니면 뭡니다. 도 아니면 뭡니다. 맞아요. 도가 많았어요, 그러면. 정장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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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울 것 같아요, 뭐올 것 같아요? 그냥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 때 하늘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. 아! 도 냄새가 확 나는데. 아! 아!